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불교 인터넷 매체에 법인 이사장 폄훼방송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당 매체를 항의 방문했습니다. 동국대 법인 대책위는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폄훼방송을 온라인 방송으로 제작 유포한 데 대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와 산하기관장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근거 없는 왜곡으로 학교법인 동국대 구성원을 황망하게 만들고 명예를 훼손해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고 진심어린 사과와 참회로 근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대책위는 아울러 불자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조계종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스님 그리고 삼보사찰 순례단에 대한 폄하 발언에 대해서도 깊이 참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